박진영씨는 진영이 형을, 박진영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나요? 정말 대단하다 음악, 일, 그리고 어떤 가르침,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에 항상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적이에요 존경하시나요?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고? 인간적으로? 인간적으로? 온 사람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여주인공을 보고 가장 좋아했던 멤버는 누군가요? 준호가 인간적으로 웃으면서 제일 좋아했어요 진영이 형을 하면서 웃더라 준호씨가 원래 이렇게 표정을 잘 못 감추잖아요 맞아 맞아 준호 신났던데? 그리고 귀도 빨갛은데? 혼자서 막 살짝 그게 계속 웃던데?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나 보네요 잘 넘어가네